양팔 벌렸다가 무릎 가슴 앞으로 들며 안아볼게요. 한 무릎씩 가슴 쪽으로 당기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두 손 머리 위에서 붙이고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모으며 W 만들어 볼게요. 상체 숙일 때와 팔꿈치 모을 때 호흡 내쉬고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상체 숙일 때와 팔꿈치 모을 때 호흡 내쉬고 좌우 번갈아볼게요. 상체 숙일 때와 팔꿈치 모을 때 호흡 내쉬고 좌우 번갈아볼게요. 다리 넓게 오른 상태에서 두 손 활짝 열어 머리 위로 교차했다가 상체 숙이며 팔 아래로 내려 교차해주세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할게요. 바다 SO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다리 넓게 열어 팔로 원 그리며 한 다리씩 무릎 구부려 중심 이동해 볼게요. 팔만 돌리는 게 아니라 상체를 이용해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11자로 서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구부리며 상체 숙였다가 한쪽 다리 뒤로 뻗으며 팔과 함께 상체 활짝 열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끝 잡고 엉덩이 뒤쪽으로 당기며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리 내리고 반대발 앞으로 뻗어 발끝 당겨 상체 내려가주세요. 뻗은 다리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해볼게요. 서로 꿈에 다가갔을 때 서로 꿈에 다가갔을 때 우리라는 이름이 되고 반대쪽 다리 할게요. 발끝을 잡아 엉덩이 뒤쪽 당겨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리 내리고 반대발 앞으로 뻗어 발끝 당기고 상체에 내려갈게요. 뻗은 다리 허벅지 뒤쪽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 상체 숙여 엉덩이 뒤에서 두 손 깍지 끼고 손을 머리 쪽으로 보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며 팔과 함께 다리도 스트레칭 해볼게요. 그대를 만나 아픈 노예야 깨달아 해낸 밤들은 사라져 뚜루뚜루뚜루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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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열고 서서 고개 좌우로 돌리며 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어깨에 힘을 빼고 따라해주세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나 알기에 해는 밤들은 사라져 해는 밤들은 모두 사라져 해는 밤들은 다 사라져 해는 밤들은 다 사라져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 핏!